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회차 문제는 조금 문제 읽는데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옳은 걸 찾으라는 게 많아서 그랬어요 옳은 걸 찾으라고 그래서 제가 문제를 낼 때는 저는 틀린 걸 위주로 문제를 내드렸어요 1회차에서는 그래서 2회차에서는 젊으신 임기훈 선생님께서 옳은 거 위주로 내버린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 점수를 하시면 안 돼요 2회차는 제가 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분이 내는 걸 한번 풀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번 1주차보다 성적이 10점 정도 떨어졌어요 평준 10점 그래서 우리 연대책임을 물어서 연대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연대책임이 뭔지 아시죠? 우리 모두 동일한 책임을 물어가지고 성적이 몇 점이 나왔는가 알려드릴게요 평준이 54.62가 나왔어요 54.62 그러면 평준으로 봐서 모두 다 내년에 다시 학원 다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정도면 모두 합격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다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면 안 되죠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좋은 점이 뭐냐면 다른 데는 평준보다 1점이 높아요 53점인데 여기는 54점이에요 그래도 1점은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면 놀리실 거예요 빨간불 들어온 게 채점해 보니까 50% 밑으로 맞았던 거예요 50% 밑으로 정답률이 50%가 안 넘었던 거 그럼 여기 학원치 여기는 다른 학원치 다른 학원치 똑같죠? 불 들어온 게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데는 100명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 어디 있는 데는 한 20명을 가지고 테스트해봤어요 그런데 불 들어온 게 똑같아요 그리고 평균도 똑같아요 정답률도 대충 비슷해요 이 문제는 몇 프로가 맞고 몇 프로가 틀린지 그래서 이번 34회 시험은 먼저 사전 검토 요원이 작년 합격생 중에서 50명이 들어가요 50명이 50명만 들어가서 검토를 하는 시험을 3번만 보면 딱 시험을 3번만 보면 난이도 조절할 수 있어요 몇 명만 합격을 시키겠다 그러면 딱 그 인원수만 시험 문제 내면 딱 합격하게 돼요 그래서 1차에서는 19% 합격할 거예요 전체 시험 보신 분들 중에 2차에서는 23%에서 24% 합격하실 거예요 2차 보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그 인원수를 딱 맞출 거예요 원래는 15%만 합격하게 돼 있어요 15%만 그런데 15%만 합격시키면 너무한다 해서 조금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시험 문제를 너무 못 풀었다 그러면 이 제기 들어온 것 중에서 애매한 거 있으면 오드 정답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합격률을 올려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여기 우리 학원 정답률하고 다른 학원 정답률하고 두 개를 비교해드릴 거예요 우리는 몇 프로 맞췄는데 거기는 몇 프로 맞췄는가 이 문제를 정답률을 몇 프로인가 비교해보면 어? 이상하네? 우리 학원이나 다른 학원이나 정답률이 거의 비슷하다 이 말은 몇 사람만 데리고 테스트를 해보면 이 문제는 몇 명이 찍을 거라는 게 다 나아버린다는 이야기예요 확실히 나버려요 자 1번 1번부터 가보죠 1번 문제는 우리는 정답률이 49% 나왔어요 그러면 다른 데서도 거의 비슷하겠죠? 다른 데서는 47% 나왔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오답으로 찍으신 분들이 전부 다 1번을 오답으로 1번하고 4번을 찍었는데 여기는 1번을 2주로 오답을 다 찍었어요 왜? 분명히 분명히 그랬잖아요 천번 사람이 손 내밀면 손 잡으라겠는가 잡지 마라겠는가? 그런데 모르는 거 나오는데 왜 손 잡고 그러세요? 모르는 거 나오는데? 아니 왜? 아니 이런 게 딱 나오는 순간 전혀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거기다가 답을 딱 체크하면 어떻게 해요? 아주 쉬운 게 있는데 진짜 쉬운 게 있거든요 답은 자 보여드릴게요 과세전 적부 심사가 뭔지 아신가요? 그런데 모르는데 왜? 모르는 사람이 봐요 모르는 사람이 나 이거 답이 하고 나 손 딱 내밀으니까 손 딱 잡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 손 잡고 가면 그때는 어디로 가는지 아시죠? 땅 속으로 가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딱 모르는 게 나오면 그냥 오른 걸 찾으라겠잖아요 오른 걸 찾으라겠는데 내가 애매하고 모르는 게 나온다 그러면 무사 통과 바로 통과시켜버려야 돼요 시간 끌지 말고 여기서는 그냥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보죠 그러면 처분의 통지를 받은 자 그러면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정부가 이미 나에게 고지서를 보냈다는 이야기인가 안 보냈다는 이야기인가? 보냈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정부가 내 뒤통수를 확 때렸다는 이야기예요 때리면 나는 맞고 가만히 있어야 된가요? 황의를 해야 된가요? 황의 뭐라고 해야 된가요? 왜 때려? 왜 때려? 왜 때려? 너 왜 때려? 그게 이신청이에요 때린 사람한테 이를 제기한 게 이신청이에요 그러면 이신청을 할 때는 통지를 받았으면 통지를 받고 나서 이를 제기할 때는 며칠 안에 이를 제기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시네? 90일? 90일 이내 하면 돼 그런데 내가 상대방이 딱 나를 때렸던 나는 앞만 보고 가는데 뒤에서 누가 툭 때리네? 바로 뒤에 온 사람한테 왜 때리세요? 그랬더니 나 안 때렸는데요? 분명히 당신이 때린 것 같은데 안 때렸다네? 자꾸 안 때렸다고 우기면 그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하면 그 사람이 누구를 쫓아가는가? 그렇죠 우리 맨날 집에 세운 거 있잖아요 너하고 말이 안 때네? 네 부모한테 쫓아줘요 네 부모한테 가자 그러잖아요 그 부모가 심판청구예요 심판청구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해가지고 안 통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통하고 나서 간다는 얘기인가 너하고는 말하기 싫고 네 부모한테 직접 갈란다 직접 갈 수 있든가 없든가 있어요 자 됐죠? 이 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직접 할 수 있어 이게 작년 기출 문제예요 작년 시험 문제예요 직접 갈 수 있어 그런데 직접 가더라도 며칠 안에 가면 되고 90일 90일 이내에 가면 돼요 그럼 답이 보이네 오 이렇게 쉬운 게 있네 1번만 손을 안 잡으면 그런데 1번에서 손 잡아버리는 순간 답이 안 보여 버리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 불복을 제기할 때는 이신청과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된가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가요? 하나인데 반드시 거치는 건 뭘 거쳐야 되고? 심판청구 이신청은 반드시 개념인가요? 선택사항인가요? 선택사항 둘 다 며칠 안에만 하면 되고 90일 안에만 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이제? 그러면 심판청구는 할 수 있다인가요? 하여야 한다는가요? 그렇죠 심판청구는 하여야 한다 이신청은 할 수 있다 선택이니까 그래서 이신청은 여기는 선택사항이고 여기는 선택사항이고 심판청구는 여기는 강제규정이고 강제적으로 이건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러면 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소송을 하려면 무슨 단계는 거친 다음에 소송을 해야 되고 그렇죠 심판청구를 거쳐야죠 다 됐죠 이제? 그러면 2번이 답이라는 걸 알았어 그럼 이제 1번을 가보죠 1번은 용어가 약간 복잡해요 이런 거예요 과세하기 전에 옳고 그름을 다시 한번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라는 것은 과세 전 적부심사라는 것은 이미 나에게 고지서를 보냈다는 이야기인가 보내기 전이라는 이야기인가 자 보내기 전 보내기 전에 상대방한테 내가 미리 통보를 해 내가 몇 월 며칠날 오늘이 10월 7일이죠 빨리 기억을 하셔야 돼요 10월 7일이에요 오늘이 오늘이 10월 7일이에요 아침에 나오려는데 집에서 그러더라고요 이번 달에 시험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며칠 안 남았어? 제가 그랬어요 집에서 물어봐서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이 10월 7일이에요 그러면 10월 7일인데 제가 10월 10일 날 당신한테 10대 때리러 갈 테니까 맞을 준비하고 있어라 어? 왜? 내가 왜 맞을 짓 안 했냐도 왜 때리러 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게 바로 과세 전 적부심사예요 그럼 정부가 고지서를 이미 보냈다는 이야기인가 예비 통지를 보냈다는 이야기인가 예비 통지에 예비 통지를 보내놓고 그게 합당하지 않으면 어? 나 그만큼 세금 낼 사람이 아닌데 다시 한 번만 고려해 주세요 이게 적부청구예요 그럼 적부청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분 그러면 적부청구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그러면 정부가 아니 검토 안 해 그런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 그런가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 그러죠 그럼 다시 한 번 확인해 봐가지고 어? 너 10대 맞아야 되겠는데? 통보했어 그럼 내가 왜 10대 맞아야 되냐? 불복을 제기하겠는가요? 못하겠는가요? 자 살 생각해 봐요 10대 너 맞아야 되겠는데 이 말은 때렸는가 안 때렸는가? 안 때렸잖아요 때리지도 않았는데 불복 제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 말만 알면 돼요 과세전 적부심사라는 것은 이미 고지서가 나버린 상태인가 나오기 전 상태인가요? 전 상태죠 나오기 전 상태니까 불복 제기는 아직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맞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한 건 아직은 아니잖아요 아직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3번 지문 가보죠 3번은 작년 시험에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3번 같은 경우는 뭔만 보냐면 이것만 보면 돼요 철족을 대리 그러면 원래 불복을 제기할 때 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있는 사람 그러면 능력이 있는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딱 세 사람이 있어요 누구누구가 된다 했던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거 세 사람이에요 세법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들 말고 혈족 가족이 대리인으로 될 수 있네 가족이 대리인이 되려면 가족이 되려면 금액이 높을 때든가 금액이 얼마 안 되는가요? 얼마 안 되죠 얼마가 안 되며 그렇죠 이천이 아니라 천만 원 미만이며 왜? 보니까 이 문제 지문에 쭉 올라가버렸어요 무슨 세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잘 봐야 돼요 지방세니까 천만 원이에요 만약에 이게 국세였다면 얼마로 바뀌어버린가? 삼천으로 바뀌는 거예요 올해까지만 내년에 또 이 법 바뀌어 이미 저는 얼마로 바뀐지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해보니 헷갈리니까 말을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불복을 제기할 때 지금 현재는 지방세 같은 경우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대리할 때는 얼마가 안 되면 가능하고 천만 원 그런데 작년은 팔백만 원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팔백만 원의 지방세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대리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4번 보정 기간이에요 보정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보정 보정이라는 게 뒤에서 들고 봐요 정보를 보완한다 정보를 보완한다 그러면 정부가 검토를 하려고 했더니 서류에 자료가 부족하네 자료가 부족하니까 정보 좀 더 주세요 정보를 보완해 주세요 며칠 동안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20일 20일이라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보를 보완해 주세요 그런데 아니요 나는 내가 왜 정보를 더 줘야 된대요 나는 정보 줄 필요 없는데 안 줄게 줄 필요 없는데 안 줄게 했는데요 난 못 주겠는데요 그럼 정보를 보완 안 해 줘서 그럼 분명히 검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보가 더 있어야만 검토한다고 했는데 정보를 안 주면 검토하는 거예요 검토를 못 하는 거예요 못 하죠 그럼 검토도 안 해보고 옆으로 밀어버리는 것을 기각이라고 한다? 각하라고 한다? 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각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정을 하지 않았을 때는 검토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검토를 못 하고 처리해 버리니까 이걸 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검토해 보고 나서 거절하는 것을 기각 이거는 검토는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이 보정 기간은 이 보정 기간은 정부에서 결정하는 기간이 있는데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은 이재기를 받았으면 며칠 안에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정부가 나를 뒤통수를 확 때리면 나는 며칠간 생각해 보고 불복을 제기하는 건? 90일 그러면 이 제기를 받으면 정부도 며칠간 생각해 보고 답을 해 주라 하겠는 건? 똑같이 하라 했잖아요 90일 네가 90일이니까 나도 90일 안에 답을 한다 90일 안에 답을 해 그런데 90일이라는 안에 답변을 줘야 되는데 그 90일 속에 정보 보전하는 보정 기간은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죠 이 결정 기간 안에 보정 기간은 제외하겠습니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게 작년 시험 문제로 나왔던 질문이에요 이런 게요 5번 5번은 제가 이의신청이나 심판 청구를 하더라도 불복을 제기하더라도 세무 공무원은 하는 일을 멈추고 가만히 있어야 된가 할 일을 하고 있어야 된가 할 일을 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불복을 제기하더라도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정부가 하는 행위에 방해를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세무 공무원은 이 말 자체는 세무 공무원은 내가 불복을 제기해도 내 재산에 압류는 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없다 저 있다 이 말이에요 불복을 제기한 이후에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압류할 수 있어요 그럼 압류한 물건을 정부가 이겼을 때는 바로 팔아버린가 일단 시간을 기다려줘야 된가 기다려주죠 지금 우리가 이겼지만 이 물건 너 찾아가려면 며칠 안에 돈 갖고 와서 찾아가라 그렇죠? 그래서 30일만 기다릴 테니까 30일이 지나면 팔아버리니까 30일 안에 돈 가져오세요 어려운 문제 아니었잖아요 이 정도는 풀 수 있는 문제인데 1번에서 당황하니까 그다음부터 문제가 확실히 틀려지는 거예요 1번 문제에서 이렇게 내면 1번이 어려워지면 그다음부터 난이도가 엄청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2번 납샘의 확정 납샘의 확정은 우리는 79% 정답률이 나왔어요 우리는 79%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68% 나왔어요 엄청 다르죠? 이렇게 달라요 왜냐하면 이 확정이라는 걸 이해를 확실히 하면 90%까지 나와요 이게 정답률이 완전히 이해가 되신 데는 그래서 확정이 나오면 무조건 두 갈래 길로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확정은 신고 납부 세목과 보통 징수 세목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 주시면 돼요 신고 납부 세목은 신고 납부 세목은 신고하는 때 확정이 돼요 보통 징수는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지방교육세는 그랬네요 그럼 지방교육세는 둘 중에 신고 납부 세목이다 보통 징수 세목이다 몰라요 저는 따라가는 세금인데 제가 어떻게 내 말을 하겠어요 나는 붙어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말하지 마시고요 내 앞에 세금이 뭔지 보고 판단하세요 언제나 그래야 돼요 지방교육세가 나오면 나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에 있는 등록 면허세 앞에 있는 걸 가지고 생각하셔야 돼요 번세를 가지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등록 면허세는 신고 납부 세목이다 보통 징수 세목이다 신고 납부 신고 납부니까 뭐 할 때 그래야 된 건 신고하는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신고할 때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1번은 탈락 2번 종합부동산세는 그랬어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내가 해요 그런가 정부가 해줘요 그런가 정부가 해줘요 그런데 납세의무자 내가 내가 세액을 신고하면 신고하면 내가 신고하면 이랬어요 그럼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납세 절차를 딱 생각을 해내셔야 돼요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정부의 결정은 있는 걸로 본다 없는 걸로 본다 그대로 보면 돼요 내가 신고를 하면 정부에서 결정한 것은 결정한 건 없는 걸로 본다예요 없는 걸로 본다 했으니까 그대로 읽으면 돼요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면 정부가 결정해야 확정이 되는가요? 그냥 신고하면 확정이 되는가? 이게 없어지니까 결정이 없어지니까 신고하면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지금 이 질문은 3번 3번에서 수정신고에서 여기서 다 틀리셨을 거예요 수정신고 이 용어를 아시는 분은 분명히 푸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이 문제를 못 풀어요 수정신고는 이미 앞에 신고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다 알았어요 그래서 정답률이 좀 높았네요 다른 데보다 10% 높은 이유가 지금 이걸 알고 있어요 수정신고는 이미 앞에 신고가 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가 이미 신고가 되어 있어요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수정신고를 하려고 그래 그럼 수정신고하면 옛날에 신고된 것보다 더 올려서 하는 걸 수정신고를 한다 낮춰서 하는 걸 수정신고를 한다 엄청 단순한 수정신고나 단어를 물어보는 거예요 수정신고는 증가시키는 게 수정이고 감소시키는 건 수정이 아니요 그럼 이제 해석해 보래요 옛날에 이미 신고가 되어 있으니까 예전에 이미 신고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신고되어 있으니까 이미 이 세금이 확정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죠? 이미 확정된 것을 이번에 수정해서 신고하니까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이거는 확정이 된다 안 된다 목소리 약해지네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이미 앞에서 신고를 이미 해놓은 상태니까 이미 확정됐잖아요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세금을 나 세금 더 낼게 그랬어 내가 우리 국민들이 정부한테 나 세금 더 낼게 그러면 너 왜 더 낼려고 그래? 잠깐만 너 왜 더 낼려고 그래? 그런 거 알았어? 그런가요? 그러면 그냥 받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안 받는다는 이야기인가요? 받는다 그럼 수정신고 하더라도 금액을 올려서 신고했으니까 그대로 인정한다 인정 안 한다 인정한다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해놓고 뒤에서 뭐 한다는 이야기인가? 조사한다 그렇죠 인정해놓고 조사하는 거예요 인정해놓고 그러면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세금은 확정은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그런데 감액은 제가 이제 세금을 옛날에 신고했어 나 옛날에 세금 신고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많이 냈으니까 나 이번에 얼마 돌려줘 그러면 어 알았어 돌려줄게 그런가요? 잠깐만 그런가요? 잠깐만 내가 확인해보고 돌려줄게 그러면 네가 돌려주라고 한다고 해서 그대로 확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돌려달라고 하면 잠깐만 내가 확인해보고 돌려줄게 그냥 더 낸다 그러면 알았어 내 그런 거예요 더 낸다 하면 그냥 내려가고 돌려달라고 하면 잠깐만 그래요 그러니까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확정은 된다는 이야기인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돌려달라고 감액해 주세요 이만하면 확정하는 효력이 없어요 감액은 확정이 안 돼요 바로 안 돼요 증가해서 낸다 하면 그대로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생각 엄청나게 해서 문제 만든 지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문 잘 안 쓰는데 이 지문 이렇게 복잡하게 문제를 만든 것처럼 보이는데 수정신고라 했을 때는 올리는 게 수정신고고 돌려달라고 하는 거 이름이 좀 달라 이름이 달라 그걸 어떻게 알아 이걸? 경정청구라는 걸 하시는 분 있네요? 그거 쓰지 마세요 쓰시면 안 돼요? 우리 시험은 수정신고도 경정청구도 시험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니까 그런 거 쓸 필요 없어요 이런 거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하세요 돈을 돌려달라고 할 때는 수정신고라고 하면 안 돼요 경정청구라고 해야 돼요 나중에 일하실 때 그런데 돈을 더 낼 때는 수정신고라고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문은 감액이랑 해서 이게 틀렸어요 4번 4번 같은 경우는 취득세네요 취득세 그럼 취득세는 내가 알아서 그런가요? 정부가 알아서 그런가요? 내가 알아서 그런데 이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아니해버렸네요 자 그러면 내가 신고를 안 했을 때 갈래끼리 두 갈래끼리 있어요 내가 신고 안 하면 두 갈래끼리 있어요 내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누가 알아서 계산해주면 되고 정부가 정부가 그러면 내가 알았으니까 정부가 해주는 방식을 보통징수 보통징수네 그럼 보통징수는 무엇 하면서 확정이 되고 결정 이렇게 알아서 이제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고를 안 했네 내가 약속한 날짜에 신고를 안 했는데 정부가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에 내가 다시 할 수 있는 거 없는 건? 있어요 무슨 신고인가요? 기한 후 신고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한 후 신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고 기한이 지나서 신고서가 들어오면 정부는 그 신고서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데 그 신고서에 기록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한 후 신고는 확정의 효력이 없다 확정의 효력이 없으니까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일로부터 몇 개월 안에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기한 후 신고도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해결했죠 그러면 아예 내가 신고를 안 했을 때는 내가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정부가 보통 잉수로 징수하든 기한 후 신고를 하든 세금의 확정은 뭐 해야만 확정이 되더란 이야기인가? 그럼요 봐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세액을 결정하면 그때 가서 확정이 됩니다 4번은 맞았네요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는 질문들이에요 지금 엄청나게 생각을 해야만 풀리는 질문들이에요 전체를 다 알아야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서 혹시 기한 후 신고가 나오면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세금 확정은 된다? 확정은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물린다? 안 물린다? 물린다 물린다 조금 약했어요 지금 기한 후 신고해도 제 날짜에 신고 안 했으니까 가산세는 물리는 거예요 가산세는 물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으로 납세무가 확정되지 아니한다 그랬네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정신고를 이행한 사람은 예정신고를 이행한 사람은 확정신고를 반드시 한다 안 해도 된다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자 그럼 얘기를 볼게요 예정신고만 하고 한 사람이 나중에 확정신고를 생략하는 순간 예정신고만 하고 확정신고를 생략하는 순간 예정신고만 했더라도 세금이 정산된 걸로 본다? 안 된 걸로 본다? 된 걸로 그러면 예정신고만 했더라도 납세의 문화 확정은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그렇죠 확정은 돼야죠 그럼 왜 틀렸네 이거? 그래서 예정신고만 하고 예정신고하고 나중에 세금을 확정을 해야만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 예정신고를 하더라도 납세의 문은 확정이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이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라 그랬는가 안 해도 될 수 있어요 그랬는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랬으니까 예정신고를 하면 그대로 확정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정신고만 하더라도 납세의 문은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지문이 올해 다른 세무사 시험에서 우리가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지문인데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이걸 그대로 활용해서 또 냈어요 똑같이 냈어요 우리 시험에 냈던 지문을 다른 자격 시험에서 똑같이 출제했어요 이 정도 납세의 문의 확정은 우리 시험도 해년마다 지금 내고 있네요 지금 매년 내고 있으니까 기억을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으로 가보죠 문제 3번은 우리 이제 정답률이 49%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 3번을 다른 학원에서는 42% 나왔어요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험 보신 분들 중에 한 40% 정도만 맞추기 하려는다 그러면 이 정도 문제 내면 딱 40% 10명 중에 4명만 맞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짝꿍이 둘 다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두 사람이 다 맞아버렸으면 양쪽에 있는 4명이 다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한 반에 20명이 앉아서 시험을 보는데 이 문제를 맞추는 사람이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없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감독관대로 그냥 보고하세요 그래도 돼요 어차피 틀릴 거 그렇죠? 그냥 상의해서 하세요 그래도 돼요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제척기관하고 소멸시효의 차이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제척기관하고 소멸시효로 제가 구별이 안 돼요 왜 구별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저는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요 뭘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냥 왜 버리지? 제척을 제가 앞에 설명할 때 제척을 우리 아주 쉬운 말로 뭐라고 했던가요? 뒤척 뒤척 뒤진다는 이야기는 이미 세금 물렸다는 이야기인가? 문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인가? 그러면 제척기관은 세금이 나한테 고지서가 날라왔다? 아직은 안 날라왔다? 그렇죠 아직 안 날라온 거예요 찾고 있는 시간이에요 찾고 있는 거 그다음에 소멸시효는 소멸시효라는 것은 이미 고지서가 날라왔다? 안 날라왔다? 날라왔다 우리 집에 고지서가 얼마라고 날라 안 오고 정부가 시간 안에 세금을 못 가져가면 그 세금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소멸시효예요 그 차이예요 정부가 나한테 고지서를 보내려고 뒤지는 시간이 제척기관 이미 고지서를 보내놓고 야 너 빨리 돈 안 줘? 돈 내놓으라고 그 돈 내놓으라고 빨리 이게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정해진 걸 받아가는 걸 소멸시효 제척기관은 이미 부과하려고 뒤져가지고 찾아내는 시간을 소멸시효 그게 제척기관 찾아가는 거 자 그럼 이제 갈게요 여기서 제척기관의 기산일 그랬네요 그럼 기산, 기산이라는 게 뭔 말인가? 시작, 처음 그러면 제척기관의 기산이라는 것은 무한은 시작점이다 뒤지는 시작점 언제부터 뒤지기 시작할까요? 그럼 이제 여기 두 갈래 길이 있었죠 하나는 신고, 납부, 세목과 보통, 징수, 세목 이렇게 두 개가 나오네요 그럼 신고, 납부, 세목들은 뒤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신고할 수 있는 시간까지 기다렸다 뒤져야 된가요? 막 가서 뒤져버려야 된가?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하니까 신고, 기, 한, 의 다음 날부터 여기서부터 일정 시간 동안 조사하겠습니다 그럼 조사를 할 때 이제 시간 한번 생각해보죠 사기, 부정하게 사기쳤으면 몇 년간 뒤지기 시작하고? 10년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10년 명의신탁? 10년 무신고? 7년 빨리 생각하세요 무신고 땅 파서 묻어버렸다고 생각하세요 땅 파서 묻었다고 생각하자면 7년 나오면 안 돼요 일단 무신고? 7년 과소신고? 5년 단 여기서 증여에는 부담부 증여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번에 개정돼서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도 증여로 보니까 몇 년만 조사하고 끝난다 10년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이 이번 지문을 개정이 됐는데 아직 정리를 안 해가지고 못 푼 분이 있으면 안 돼요 부담부 증여도 일반적인 상속가 증여로 봐서 10년 동안 조사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척기관에서 보통 잉수는 보통 잉수라는 것은 기다렸다가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정부가 조사하는가요? 준비 그러면 조사 들어가버린가? 준비 준비를 두 글자로 무슨 말을 썼는가? 성립 그래서 여기는 납세의무의 성립일부터 조사하겠습니다 납세의무의 성립일 여기서부터 일반적인 경우에 특별한 경우도 아니고 사기친 것도 아니면 몇 년만 조사하고 끝난다 이게 첫 번째 1회차에서 제가 문제됐던 지문이잖아요 제척기관의 기사는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 부과다 신고 나쁘다 그런데 여기에 속아버린 거예요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라고 해서 이리로 간 줄 알아요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일지라도 원래 종합부동산세는 여기니까 원칙이니까 납세의무의 성립일부터 5년이라는 시간만 조사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아니라 납세의무의 성립일부터입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네요 1번이 답이에요 그런데 1번을 찾아내신 분은 엄청 많은데 지금 못 찾아내신 분들이 2번하고 5번을 답을 찍었어요 그러면 이제 2번이 이걸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담부 증여는 그냥 일반적인 부담부 증여는 그냥 뭐라고 그냥 판단해버리라는 얘기인가? 증여! 증여라고 그냥 봐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을 때는 상속과 증여를 받았을 때는 몇 년만 조사하고 끝나고 10년 10년만 조사하고 끝나겠습니다 3번 3번은 소멸시오네요 소멸시오는 이미 고지서가 날라왔다 그랬는가 안 날라왔다 그랬는가? 날라왔다 날라와가지고 약속한 날짜에 돈을 못 내면 정부가 돈 주라고 국세네요 국세라는 세금 고지서가 날라왔을 때는 국세 고지서의 금액이 얼마를 기준으로 5년, 10년으로 나눠지고? 5억 5억 됐죠? 5억이 넘었으니까 10년 만약에 여기가 지방세다 그러면 앞에는 5천, 5천만 원 이렇게 바뀌는 거죠 해결 끝 그 다음 이제 여기 민법하고 세법하고 관계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세법이 처음에 어렸을 때는 민법집에서 살았어요 제가 민법집에서 살았어 그런데 이제 좀 크다 보니까 분가하려고 하고 싶어 그래서 민법집에서 분가해서 나왔어 그래서 분가해서 나왔으니까 내 방식대로 법을 만들어야 된가요? 민법을 그냥 따라가야 된가요? 뭘 소리하는 거야? 독립했으니까 내 방식대로 가는 거지 아니, 내가 왜 민법을 따라가냐고 아니, 정선생님 왜 따라가냐고 내가 독립했는데 내 방식대로 해야지 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내 방식이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을 따라가야 된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일단 본법이 민법이지만 민법에서 분가해서 나왔을 때는 세법은 세법이 우선이에요 특별법 원칙이니까 세법이 우선이고 세법에 따로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을 따르고? 민법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소멸시어도 세법의 규정이 있으면 세법 규정을 따른다? 민법 규정을 따른다? 그렇죠? 세법을 따르고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무슨 법을 따르고? 민법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해놓으세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랬네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이야기는 국가라는 이야기인가요? 우리 국민이라는 이야기인가? 국가가 국가가 소송을 제기했네 국가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국가가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 가다가 국가가 소송을 제기하면 내가 계속 가고 있어야 되는 걸 일단 멈춰야 된가요?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소송했으니까 더 이상 가자는 이야기인가 일단 판결 날 때까지는 멈추라는 이야기인가? 멈추라는 이야기예요 소송 제기했으면 가다가 멈췄어 그런데 법원에서 그걸 기각해버렸네? 그러면 기각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졌다는 이야기인가? 정부가 졌다는 이야기인가? 소송을 누가 소송했는가? 정부가 소송해요 정부가 우리 국민 상대로 소송한 거예요 정부가 정부가 나를 상대로 소송해가지고 정부가 내 상대로 소송했는데 법원이 정부 네가 너 왜 그 사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그 사람한테 못 가게 하니? 너 그 사람 가려는데 왜 네가 못 가게 멈추냐고 그거 안 돼 너 그냥 놔둬 기각했어 기각하면 내가 계속 멈춰 있어야 된가요? 그냥 기각했어요 가면 된가요? 가면 돼 잠깐 기각이 된 경우에는 시회 정지 멈춘다는 멈춤이 시회 정지는 효력이 있다는 이야기인가 효력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인 게 정지를 풀렸다는 이야기예요 기각해버렸으니까 정지했던 게 풀려버렸다 그러면 정지가 된다는 이야기인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 안 된다 그러면 정지의 효력은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읽을 때 국가가 소송해서 국가가 졌으면 국가가 소송하는 중에는 나는 가야 된가? 멈추고 있어야 된가? 그렇죠? 국가가 소송 중에는 멈추고 있어야 돼 그런데 정부가 소송해놓고 법원이 정부한테 너 그 사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멈추게 만들었니? 하고 기각을 해버렸어 그러면 기각하면 그때부터는 나는 계속 멈춰 있어야 된가? 가면 된가? 가면 돼 그러면 정지의 효력이 인정된다 효력이 없어진다 없어진다 정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정지가 풀려버린다 이 소리예요 이게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나오면 누가 뭐 해서 뭐 됐는가? 잘 모르겠으면 그 문장 가지고 그냥 찾으시면 돼요 정부가 법원이 정부한테 야 너 왜 저 사람 못 가게 막니? 정지 왜 정지 못 가게 막았니? 그거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랬으니까 나는 계속 멈춰 있어야 된가? 그냥 가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가도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 5번 중단이라는 단어가 났네요 중단 그러면 중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정지라는 것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중단하고 정지하고 그럼 중단이라는 것은 가다가 가다가 중단 그러면 간만큼 인정이다 간만큼 무효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1000m 산을 올라가려고 그래요 청고지 산을 올라가려고 그래요 999m 올라갔어 이제 1m 남았어 근데 친구가 옆에서 야 우리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중단하자 음 그래 알았어 그리고 돌이 앉아 있어야 된가? 밑으로 내려와야 된가? 내려와서 처음부터 아래서부터 다시 올라가야 돼 중단했으니까 중단 그러면 지금까지 간 게 인정이다 무효다 무효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중단 알았네 중단이라는 건 새로 가는 거예요 새로 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혹시 오늘 꽁차다가 우리가 일대빵으로 지고 있으면 얼른 경기를 중단시켜버려야 돼 그럼 일대빵은 무효? 처음부터 다시 무조건 선수가 넘어져 그럼 우리 해설진이 그럴까요? 우리 선수가 넘어져서 경기가 잠시 중단되고 있으면 이럴 거예요 마음은 중단하고 싶어 중단이 아니에요 그건 정지예요 넘어져 있으면 잠깐 1분 동안 정지했다가 다시 하는 거니까 정지라고 써야 되는데 해설진들이 전부 중단이라고 쓰고 있어요 엉터리예요 그거 그거 졌으니까 우리가 지고 있으니까 이 게임을 무효로 하고 처음부터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계속 중단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했던 걸 인정이다 무효다 무효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 그럼 우리 시험 며칠 남았는가요? 20 며칠 남았죠? 20일 남았다고 그래 봐요 20일 남았는데 오늘까지 열심히 공부해놓고 오늘 와서 중단했어 그러면 중단했으니까 34회 시험을 중단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무효가 되고 35회를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 중단하시려면 바로 학원 앞에 가서 바로 내년치 결제하시면 돼 왜?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그게 중단이에요 그러니까 중단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중단이라는 건 뭐 하다가 뭐 하다가 중단 그러면 하던 거 그냥 멈춰놓고 오랬냐인가 처음으로 돌아가랬냐인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옆에서 이제 아저씨한테 땅파라고 시켜 다 팔 것 같으면 열받게 하면 다 팔 거 그거 중단하고 오세요 그래 그러면 다 파던 거 넣고 와야 된가 다시 묻어놓고 와야 된가 묻어놓고 와서 나중에 가서 다시 새로 파야 돼 그러니까 열받게 하면 무조건 중단해놓고 쓰시면 돼 그런데 열 안 받게 하면 그냥 정지해놓고 오세요 그러면 돼 자 정지 정지라는 건 가다가 멈췄다가 가라앉냐인가 처음부터 다시 가라앉냐인가 멈췄다 가다가 정지 그러면 멈춰 멈췄다가 풀리면 그 자리에서 연속으로 가면 돼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경계를 쓸 때 앞에서 누군가가 나타나면 중단 그런가요 정지 그런가요 정지 그 다음에 뭐라는 거야 움직이면 쏜다 그러죠 그런데 잠깐 나요 그러면 쏴버리면 돼 움직였잖아요 움직이면 쏴버리면 돼 그러니까 정지 그러면 움직이란 이야기 딱 멈추란 이야기인가 멈추란 이야기예요 멈춰 있어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 아 이거 시험 보기 전에는 그거 보면 안 되는데 그거 무슨 게임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 딱 멈춰야 돼요 무궁화꽃이 하면 딱 멈춰야 돼요 움직이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거 그게 정지예요 정지 풀리면 처음으로 가야 된가 거기서 움직이면 된가 거기서 움직이는 그러면 정지는 새로 진행한다 연속으로 간다 연속으로 간다 정지 사유에는 정지 사유에는 뒤에가 무슨 무슨 뒤에가 뭐가 붙은가요 기간 이렇게 붙죠 그 기간만 멈춰라 이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만 잠깐 멈췄다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럼 기간자가 안 들어간 건 전부 다 정지가 아니라 뭐라고 보면 된가 중단 자 이제 납부채고는 뒤에가 기간이 붙었다 안 붙었다 안 붙었죠 기간이 안 붙었으니까 납부채고는 뭘로 보고 중단 그러면 납세고지 새로운 고지서가 발급되면 뒤에가 기간이 붙었는가 안 붙었는가 안 붙었죠 그럼 새로운 고지서가 나와도 그건 뭣되고 중단되고 옛날 고지서는 무효가 되고 새 고지서를 가지고 새롭게 진행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압류 압류도 뒤에가 기간이 붙어있는가 안 붙었는가 안 붙었죠 안 붙었으니까 중단이다 정지다 중단 그러면 교부청구 중단이다 정지다 중단 기간자 안 붙으면 다 중단이라니까요 그래서 기간자가 없는 것은 중단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합니다 이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게 나왔을 때 못 풀면 선생님이 그때 모습으로도 보여줬는데 하고 생각을 잘 해봐요 그러면 한 1분만 생각하면 풀 거예요 너무 길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길게 생각하면 다른 거 못 푸니까 문제 4번 문제 4번은 오우 이게 우리 정답률이 90%가 나와버렸네요 와 대단하네요 다른 데서는 정답률이 74%밖에 안 나왔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 내용은 다 이해가 됐었다는 이야기예요 다 이해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배우자 직계 좀비석 배우자나 직계 좀비석이 이게 딱 뜨는 순간 자 무조건 생각해요 배우자나 직계 좀비석 간 거래다 그러면 네 알았어요 그런가요 확인해 볼게요 그런가요 확인해 볼게요 무조건 배우자나 직계 좀비석이 세법에 나오면 확인하셔야 돼요 배우자나 직계 좀비석 간의 거래는 무조건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 좀비석 간에는 원칙은 증여예요 원칙은 증여인데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면 그때 가서 유상으로 봐드릴게요 그럼 무조건 여기서는 확인된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배우자니까 어? 교환하셨네 나하고 배우자가 서로 물건을 맞바꿨어 물건을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하고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서로 맞바꿨어 그러면 실제로 내 거라는 걸 정부가 아는가 모르는가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골동품하고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골동품을 서로 바꿨어 그러면 진짜로 자기 거 아는가 모르는가 몰라요 제가 부모 거 들여다 갖다 줄 수도 있잖아요 몰라요 그런데 내 앞으로 등기된 물건하고 배우자 앞으로 등기된 물건을 맞바꿨을 때는 정부가 아는가 모르는가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꼭 중요한 건 바로 여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을 서로 맞바꿨을 때는 그때는 확인이 됐다 안 됐다 됐다 확인되면 뭘로 간다 유상 그렇죠 확인되면 유상 확인 안 되면 증여 꼭 어디서 확인할 때 정부가 확인할 수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본인들이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확인할 수 있으면 유상 정부가 확인할 수 없으면 증여 이렇게 풀어내시면 돼요 직계 좀비석 나왔으니까 또 파산선거 처분 그럼 파산선거 처분은 파산 처리는 어디서 하니까 법원 그럼 법원에서 처분한 걸 내가 샀으니까 됐까 확인 됐다 안 됐다 됐다 됐으면 유상 이제 3번 3번은 이번에 법이 신설된 거예요 환지 환지라는 게 환지가 뭔가요 바꿔주는 거 바꿔주는 거 그럼 이제 어렸을 때 이거 해보셨는가 모르겠네요 저는 시골 아주 깡촌에 살아가지고 엄청 많이 봤거든요 흙 파가지고 손 땅에 올려놓고 흙에다 흙에다 여기다 손등에다 흙을 막 쌓아가면서 톡톡톡 때리면서 먼 집 줄게 먼 집 주라 막 한 거 있었잖아요 그거예요 이게 환지가 내 거 옛날 거 줄 테니까 새로운 거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 건물 줄 테니까 새 건물 주라 환지 하면서 새 건물 주라 그러면 지금 옛날 건물을 넘겨주고 환지에서 새로운 걸로 받았으니까 이 건물은 새로운 건물이다 옛날 그 건물이다 헌 집 줄게 새 집 주라 그랬으니까 헌 집 주고 새 집 받았으니까 옛날 그 건물이다 새로운 건물이다 자 그럼 새로운 건물이니까 승계치득이다 원시치득이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원시치득이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건물이 아니라 여기를 토지로 바꿔봐 토지로 땅을 그러면 땅은 옛날 땅 줄 테니까 새 땅 주라 그러면 옛날 땅하고 새 땅은 땅이 바뀌어지는가요 그 땅은 그대로인가요 그러면 땅을 내 땅을 주고 다른 걸 가져왔으니까 다른 걸 가져왔으니까 이건 원시다 승계다 승계 토지에 대해서는 승계치득 그 사람이 승계치득한 걸로 보고 건물에 대해서는 원시치득한 걸로 보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신설된 지문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신 분들은 신설된 게 다 지금 이해가 되셨다는 이야기예요 동그라미 4번 채권자 대의권 행사네요 그러면 채권자라는 사람은 그 사람 상속인 본인들이란 이야기인가 다른 사람이란 이야기인가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 나한테 돈 받을 사람이 우리 앞으로 등기를 해버렸네 그럼 등기는 상속인들이 자기들이 협의해서 등기가 됐는가요 다른 채권자가 임시로 등기를 해놨는가 임시 채권자가 임시로 등기했으니까 이걸 나중에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다시 등기를 하더라도 이미 앞에 채권자가 해놓은 게 바뀌더라도 바뀌더라도 상속 등기가 바뀌더라도 지분이 바뀌어도 새로운 거래다 새로운 거래는 아니다 거래 아니죠 채권자가 한 거 하고 나랑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채권자가 임시로 해놓은 등기를 나중에 상속인들이 정정을 하는 것은 지분이 변해도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그래요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풀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제 5번에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 우리 이제 문제 풀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담부 증여라는 내용이 나오면 반드시 부담부 증여는 누구하고 누구 거래인가를 먼저 확인한다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이 아니예요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이 아니니까 상대방이 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확인해 볼게 그런 거 알았어 그런가요? 알았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이 그러면 잠깐만 확인해 볼게 꼭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이 아니니까 내가 상대방 돈을 갚아줬어요 그러면 알았어 갚아줬으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 그래서 유상 유상으로 보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이 이것만 관계만 따지면 그냥 풀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 5번 문제 5번은 차이가 좀 심각하네요 아 이거 왜 이랬는가 모르겠네요 지금 저희가 정답률은 38%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정답률이 61% 나왔어요 배 이상 차이 나요 이 지문도 개정된 지문인데 개정된 지문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1번 무상 무상 승계치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해제예요 해제 해제라는 이야기는 해제는 지금부터 무효로 하고 싶어요 이 말인가 처음으로 돌려드리겠어요 이 말인가 처음으로 그러면 물건을 샀다가 다시 반품하겠어요 이 말이에요 내가 물건을 샀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려드리겠어요 대신에 돌려줄 때는 등기하고 돌려준다 등기하지 아니하고 돌려준다 등기를 했으면 반품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안 돼요 등기를 하였더라도 해제가 가능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 물건에 물건에다 이름 쓰고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든가 안 돌려주든가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일반적으로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억지 써야 돼요 그럴 때는 진상 떨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책 같은 경우는 책에다가 막 이렇게 밑줄 긋고 했는데 어? 공부하기가 싫네? 그럼 책을 반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품 받아주든가 안 받아주든가 안 받아줘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있는 책을 찢어버려요 그럼 파본이니까 바꿔줘 새 책으로 바꿔 그리고 새 책에다 줄 안 긋고 가서 다시 반품해버려요 그러면 돼요 나중에 방법이 있어요 있기는 다 있기는 다 있어요 그런 게 책을 우리가 한참 보다가도 파본이 있으면 파본을 새 책으로 바꿔줘야 되는가 안 바꿔줘야 되는가? 바꿔줘야죠 그럼 새 책 받았으면 절대 낙서하시면 안 돼요 등기나 등록을 했으면 해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먼저 그것부터 잡아요 그런데 혹시나 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라고 앞에가 딱 뜨면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렇게 딱 나오면 그때는 며칠 안에 돌려줘야 되고 그렇죠? 이 60일이 두 번째로 보셔야 돼요 앞에서 등기가 됐는가를 확인하시고 등기가 안 돼 있다고 하면은 60일을 확인하시고 이미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뒤에 볼 것도 없이 이건 반품 안 돼요 그러고 그어버리면 돼요 등기가 됐는가 안 됐는가 먼저 확인하시고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제는 안 돼요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며칠 안에 돌려줘요 그러면 된 건 60일 안에 돌려줘요 그러면 치득은 아니에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두 번째 또 환지가 또 났네요 환지 받았네요 그런데 환지를 받았는데 땅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환지 계획에 따라서 받은 환지 그러면 땅은 내가 내 땅으로 환지를 하고 나중에 돌려받을 때도 누가 그 땅을 돌려받는가? 내가 내가 여기서 나는 누가 되는가? 그렇죠 그 사람 조화번 그래서 그 조화번이 치득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환지로 받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 더 있어 어떤 게 있냐면 채비지나 또는 보류지 그러면 채비지나 보류지는 이거는 땅 주인들이 받은 땅이라는 이야기인가 땅 주인들이 비용으로 줘버린 땅이라는 이야기인가 비용으로 줘버린 누구한테 그렇죠? 사업을 하는 사람 그래서 사업 시행자에게 줘버렸으니까 이건 누가 치득한 걸로 보고 사업 시행자가 치득한 걸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개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환지는 그냥 그 땅 주인이 받은 거고 채비지나 보류지는 사업 시행자가 받은 걸로 봅니다 이러시면 돼요 3번 3번은 법인 설립시 이렇게 나왔어요 3번 지문에다가 답을 하신 분이 있는데 절대로 이번에도 답으로 나오면 이거 절대 다 여기다 체크하면 안 돼요 설립시라는 말이 나오면 중간에 건 절대 읽으면 안 돼요 중간에 건 읽지 마시고 설립시 나오면 끝으로 가서 치득한 걸로 본다 아닌 걸로 본다 무조건 끝에 가서 아니다만 생각하세요 설립시는 세금 안 낸다 설립시는 안 낸다 그러면 아니 중간에 뭔 말을 설명해 줘야 돼 왜 안 해주세요? 시험 보고 공부하세요 지금은 저걸 왜 설립시에 세금 안 내는가 그런 이유 생각하지도 말고 설립시는 세금 안 낸다만 보세요 그러면 답만 맞춰내시면 돼요 설립시 세금 내지 않는다 설립시에는 세금 낼 게 없다 네 번째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나 선박 여기는 이 네 가지는 이렇게 두 갈래길이 있어요 원시로 치득했을 때와 승계로 치득했을 때 갈래길이 나눠져 그럼 이 네 가지는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나 선박을 원시로 치득했을 때는 과세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하지 않는다 승계는 과세한다 그럼 지문요? 가로에 승계 치득은 체위합니다 그럼 무슨 치득이란 이야기인가? 원시 치득 원시로 치득했을 때는 치득한 걸로 본다 치득 안 한 걸로 본다? 안 한 걸로 본다 원시니까 치득이 아닌 걸로 보겠습니다 5번은 다른 데서는 5번에 답을 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5번에 답을 하신 분이 지금까지 제가 학원 강의하면서 이 문제 풀었을 때 어느 누구도 여기다 답을 안 했는데 여기는 좀 계시네요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 이게 작년 정답이었어요 주체 구조부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른 거 읽지 마시고 무조건 끝에 가서 누구라고 읽어버리라 했는가? 주체 구조부 치득자 제발 이걸 가설자가 아니라 주체 구조부 치득자 그러면 이 건물에다가 제가 이거 학원 건물이에요 이 학원 건물 주인이 저라고 생각해 봐요 이 학원 건물 주인이 저인데 학원 원장님이 우리 학원 수강생을 위해서 우리 이 건물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따로 설치했어 그러면 학원 원장님은 이 건물 주인인가요? 세입자인가요? 세입자죠 세입자가 이 건물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더라도 설치한 사람이 세금을 낸다? 건물 주인이 낸다 건물 주인인 주체 구조부 치득자가 내는 거예요 그러면 주체 구조부 치득자 이 외의자가 가설하더라도 누가 세금을 낸다? 주체 구조부 치득자 그러니까 올해는 정답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틀려도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저 부분은 이제 문제 6번 문제 6번은 우리 정답률이 28% 나왔어요 엄청 떨어졌네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정답률이 32% 나왔어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똑같아 그런데 왜 틀렸겠는가 봐요 1번에다 답을 찍어버리니까 틀린 거예요 1번에다 무지막지하게 지금 답을 찍으셨어요 유상 승계치득에 대해서는 유상 잘 생각해 봐요 유상 승계치득이란 내가 돈 주고 샀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돈 주고 샀을 때 그 물건의 소유권이 언제부터 내 것이 되냐 이거예요 내가 돈 준 날 내 것인가요? 돈을 주기로 한 날 내 것인가요? 돈 준 날 그러면 실제 준 날이다 계약서상 준 날이다 저한테 얘기를 했네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1번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확인이 안 되면 그때 가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갑니다 둘 중에 빠른 날로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사실과 계약서를 비교해서 빠른 날이 아니라 무조건 사실이 원칙 사실이 확인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세금 신고를 하려니까 무슨 날로 가면 되고 계약서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금을 신고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 원칙이고 사실을 확인이 안 되면 계약서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로 갔는데 갑자기 계약서상의 잔금 날짜가 명확하게 표시가 안 됐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이 경과된 날 취득한 걸로 간주하면 되고 60일 그럼 여기는 그런 건 없죠 잔금 날짜가 명확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을 취득일로 간주를 하게 돼 있어요 대신에 잔금 날짜와 등기 날짜가 서로 두 개가 동시에 나왔을 때는 그 중에 무슨 날로 가면 되고 그렇죠 빠른 날 그럼 자 봐요 취득일 전에 잔금 날 전에 등기나 등록을 한 경우 잔금 날 전에 등기나 등록을 먼저 했을 때는 그때는 무슨 날이란 이야기인가 등기일이 되겠습니다 둘 중에 빠른 날이니까 잔금보다 등기를 먼저 넘겨받았으니까 등기했을 때 그때를 취득일로 보겠습니다 이제 2번 6번에 2번에 답을 하신 분이 한 분도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고시라는 말이 나오면 게시판에 붙이면 고시 고시를 하게 되면 고시한 그날부터 효력이 생기는가요? 다음 날부터 생기는가요? 다음 날 무조건 고시가 나오면 다음 날 다음 날 그러면 여기는 세 가지 개념 고시는 다음 날 검사는 받은 그날 도장 찍은 날 그다음에 공고는 다음 날 딱 이 세 가지만 기억을 계속해 주시면 돼요 고시한 날에 다음 날 공고한 날에 다음 날 검사 받은 그날 검사 도장 찍으면 도장 찍은 그 순간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검사는 그때부터 공고나 고시는 다음 날부터 3번 3번이 어려운 질문이에요 상당히 까다로운 질문이네요 건축물을 건축했어요 여기는 두 갈래 길을 먼저 잡아드릴게요 건물을 새로 건물을 신축을 했으면 건물을 건축했을 때는 내가 정부에게 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허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정부가 사용해도 좋다는 승인서를 내줬다는 이야기예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이 있고 내주는 날 그런데 내가 승인 안 받고 그냥 들어가서 살아버린 날이 있어요 사실상 사용일이 있네요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그 중에 빠른 날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정부가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하고 내가 실제로 들어가서 사용하는 날을 비교해서 그 중에 빠른 날입니다 그런데 사용 승인서나 임시 승인 사용 승인서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으면 정부가 그 물건을 뭐하게 됐을 때로 해석해버리면 되는 건 사용이 그렇죠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하고 실제로 사용한 날을 비교해서 그 중에 빠른 날로 잡아드리겠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이 가능한 날하고 사실상 사용일을 비교해서 그 중에 빠른 날로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4번 같은 경우는 지목변경이 났네요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세 개가 나와야 돼요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실제로 변경한 날과 서류상 변경한 날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하나 또 하나 사실상 사실상 무슨 날을 또 비교하든가 사용일 이 세 개를 비교해서 그 중에 빠른 날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사실상 변경일 공부상 변경일 사실상 사용일을 비교해서 그 중에 제일 빠른 날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실상 변경일 하나로 잡았으니까 틀렸던 거예요 세 개 중에서 빠른 날로 가야 되는데 하나만 잡았으니까 이거는 틀렸어요 이런 거예요 점유치득 점유로 치득했을 때 의외로 여기다 또 답을 하신 분이 있는데 이거는 점유치득은 치득세의 규정과 양도소득세를 다시 또 비교하셔야 돼요 치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비교해 주셔야 돼요 그럼 치득세라는 것은 20년 뒤에 가격으로 치득세를 물려야 되는가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물려야 되는가 20년 뒤에 20년 뒤에 지금 뭐 할 때 가격으로 그렇죠 등기했을 때 그 시점에 가격으로 물리게 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가격을 치득 가격을 20년 뒤에 가격으로 잡아준다 20년 전으로 돌려버린다 전으로 그래서 여기는 점유 개시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는 점유를 개시한 날 치득세에서는 등기한 날 그런데 이 문제는 치득세 문제니까 점유를 개시한 날이 아닌 등기한 날 이렇게 잡으셔야죠 이런 식으로 문제 상당히 까다롭게 냈은 거예요 시기 문제는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지문을 꼼꼼하게 좀 보셔야 돼요 시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비교할 때 누구 누구가 비교했다 그럼 반드시 비교 대상이 되는 걸 모두 묶어가지고 그 중에 무슨 날 그름낸가 빠른 날 이렇게 잡아내시면 돼요 7번으로 가보죠 7번은 정답률 46%밖에 안 나왔네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데는 48% 나왔어요 똑같잖아요 그만큼 이게 어렵게 느껴지신다는 얘기 올해 시험 문제 나올 건데 특례세율은 분명히 시험에 나올 거예요 특례세율은 시험에 나올 건데 이거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하는 순간 어? 이런 분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시험 끝나고 시험장에서 딱 나와서 밖으로 교문까지 걸어 나오는 순간 이게 귀에 들리실 거예요 지금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이다 중과 기준세율 빼라겠으니까 중과 기준세율을 빼라겠으니까 그거 등기 한 것만 찾으라 한 거예요 등기 안 하는 걸 찾으라 한 거예요 막 그래 옆에서 그러면 뭐 한 거 찾으라 한 얘기가 등기만 등기만 되어 있는 거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등기만 되어 있는 걸 다 찾으라 한 얘기가 틀려버린 거예요 왜? 아닌 걸 찾으라 했잖아요 아닌 거 치사하네 야 이거 치사하네 인체사 아닌 게 보이네 다 풀어놓고 정답을 다 맞춰놓고 틀려버린 거예요 등기만 그럼 등기만 등기 됐죠? 환매 등기 동그라미 쳤어요? 자 개수 개수라는 것은 등기한다 등기하지 않는다 잘 모르면 이렇게 하세요 개수는 집을 수리하는 거 그러면 개수는 집을 수리하는데 만약에 사람을 수리하는 거 뭔가요? 성형수술 자 성형수술 하면 내 이름을 꼭 바꿔야 된가? 안 바꿔도 된가? 자 그러면 개수한다고 해서 등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개수 안 한다? X 이렇게 그면 돼요 등기 안 해도 되니까 세 번째 분할 공유물을 분할했으니까 분할했으니까 내 앞으로 내 거라고 분할했으니까 이거는 내 거라고 분할해서 내 앞으로 뭐 해야 된가? 등기 등기해야죠 분할 등기 자 무덤 무덤은 세 가지 연습하세요 치득세 무덤은 과세한다? 비과세한다? 과세 등록면허세 비과세 재산세 비과세 탄 이 무덤은 치득세에서는 과세는 과세인데 이미 무덤은 죽어버린 사람이 들어갔죠 그럼 죽은 사람 앞으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까지 찾았어요 여기서 못 찾아서 틀린 거예요 등기의 원인을 다섯 가지를 다시 한 번 보죠 등기의 원인에 따라서 세금의 이름이 달라지니까 그걸 다섯 가지를 확실히 잡아야 돼요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했을 때는 취득세 이전을 원인으로 등기했을 때는 취득세 설정을 원인으로 했을 때는 등록면허세 변경을 원인으로 했을 때 등록면허세 소멸을 원인으로 했을 때 등록면허세 변경을 원인으로 등기했을 때는 등기했을 때는 취득세 등기다 등록면허세 등기다 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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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니까 지금 물어보는 건 등록면허세를 묻고 있는가 취득세를 묻고 있는가 취득세 그래서 니은 니을 미음 답은 1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뒤에다 중과 기준세를 뺀 세율을 찾아라 그랬으면 조금 더 많이 맞췄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뒤에다 또 그게 아닌 걸 골라라 이랬버리니까 조금 더 헷갈렸을 거예요 문제 8번 문제 8번은 우리 정답률 28% 나왔어요 많이 나왔네요 다른 학원 21% 나왔어요 이 문제 내면 딱 시험 수준에 맞게끔 다 떨어뜨려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를 내면 어디서 헷갈렸는가 잘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딱 한 글자 때문에 하나 때문에 다 속은 거예요 다 속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속은 거예요 사실상 상취득 가격이라는 것은 내가 취득한 금액이란 얘긴가 남이 취득한 금액이란 얘긴가 내가 내가 내가란 말 아신분은 답을 맞췄어요 그러면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확인해가지고 신고할 때 그 남의 것을 확인하는 걸 이름을 뭐라는 거야 시가인정해 어 뭔가 이상하네 자 내가 내가 내 물건을 취득해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이걸 수정신고했네 그러면 내가 내 물건에 대한 가격을 신고할 때 제대로 신고했는가요 과소 신고했는가요 과소 과소 신고했네 그러면 나 잘못했죠 조금 적게 신고했으니까 나 잘못 신고했는가요 제대로 신고했는가요 잘못 신고 잘못 신고했으니까 잘못된 만큼 가산세는 물린다 물리지 않는다 물린다 자 1번 틀렸네 근데 뭘 생각하냐면 이걸 생각했더니 취득세에서 시가인정액으로 신고한 이후에 시가인정액으로 수정신고했을 때는 가산세 안 물린다면서요 여기 시가인정액이란 말 안 썼잖아요 시가인정액은 남의 걸 받아가지고 남의 걸 확인해서 그 금액으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다시 남의 걸 찾아봤더니 달라서 수정신고하더라도 시가인정액을 수정신고했을 때는 그때는 가산세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근데 내가 신고한 금액이 잘못돼가지고 수정신고할 때는 거건 가산세 물린다 안 물린다 물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꼼수 쓴 거예요 이거 시가인정액이란 말 절대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다 읽을 때 시가인정액으로 읽었대요 이게 무슨 시가인정 한 번도 쓰냐 비슷한 글자도 없네요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격은 자기 금액이에요 자기 거 내가 이걸 오늘 이걸 천 원 주고 샀어 내가 오늘 천 원 주고 사가지고 너 얼마 주고 샀어 그러니까 900원 주고 샀는데 그랬어요 응 알았어 내가 조사해 본다 아냐 아냐 천 원 주고 샀어 그럼 내가 신고를 제대로 했는가 잘못했는가 잘못했죠 그러면 그 잘못한 100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는 물어야 되고 10% 물으셔야 돼 그런데 이걸 제가 증여를 받았네 이 물건을 증여를 받았어 그럼 내가 실제로 돈 준 적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죠 증여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내가 증여받기 전 몇 개월치 가격을 확인해 보고 6개월 증여받고 다시 몇 개월치를 확인해 보고 3개월 그때 확인해 봤더니 어? 금액이 금액이 여기에 대한 800원이라고 돼 있네 누군가가 800원을 샀다고 신고한 적이 있네 그래서 제가 800원을 신고했어 그런데 나중에 다시 뒤져보니까 어? 내가 취득한 날에 제일 가까운 금액이 900원짜리가 있어버리네 그래서 다시 900원으로 수정신고했어 그러면 그때는 수정신고하더라도 가산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그렇죠 처음에 내가 시가 인정액을 조회했을 때 안 떴을 수도 있어요 안 떴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다시 조회를 앞으로 6개월 뒤로 3개월 해야 되는데 앞으로 6개월만 조회하고 뒤로 3개월을 조회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내가 취득한 날에 가장 가까운 금액이 있는 걸 찾아봤더니 금액이 달라서 수정신고했어 그때는 가산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그것만 안 물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정상적으로 취득한 금액을 과소했을 때는 그때는 가산세를 물리는 거예요 이 경우는 가산세를 물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무상취득인데 상속은 제외예요 상속은 제외라는 이야기는 무슨 취득이란 이야기가 증여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일로부터 어? 아닌 것 같은데 증여 상속이나 증여가 남으면 무조건 뒤에 뭔 글자가 붙었던가요? 오 그렇죠요 여기가 달의 말일이 붙는 거예요 달의 말일부터 상속은 3개월 아 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 증여니까 3개월인데 달의 말일이 빠져서 틀린 거예요 2번도 틀린 거예요 3번 3번은 요거는 아마 이거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니까 기억할 거예요 일반 과세에서 중과세로 바뀌면 앞에서 이미 세금 낸 게 있으면 그거 그대로 놔두고 세금을 다시 물려라 빼고 물려라 빼고 빼고 이미 낸 세금을 빼줄 때 그 속에 가산세가 들어 있으면 가산세를 포함해서 빼라 제외하고 빼라 언제나 여기만 바꿔치게 하세요 가산세는 제외하고 빼드리겠습니다 4번은 작년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예요 법인들이 장부 작성을 제대로 안 했을 때 법인들은 장부 작성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장부 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산세 몇 프로 물리는 거고 10% 물리겠습니다 이건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5번도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만 신고하지 아니하고를 다른 말로 살짝만 바꿔보세요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하지 않고 등기하지 않고 변경해서 여기서 등기 변경해서 등기할 때는 등농 면허세라는 세금으로 이렇게 물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등기를 안 했어 등기하지 아니하고 매각을 해버렸네 등기하지 아니하고 매각했다고 해서 취득세를 벌을 주는 거예요 취득세 벌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줄 수 없죠 왜 원래 변경 등기는 무슨 세 항목이니까 등록 면허세 항목이니까 취득세에서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세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등록 면허세 항목인데 등기를 안 했다고 해서 취득세가 너 80%만큼 벌 받을래?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법 점수가 이렇게 낮으니까 등기법 왜 공부 안 하신가요? 등기법 많이 하세요 등기법 안 하면 막 혼내네요 그러고 막 세법 시간에 등기 안 한다고 막 혼내고 그러면 기분 좋겠는가 나쁘겠는가? 나쁘지요 아니 왜 본인 감옥도 아니면서 왜 그러신가요? 막 그래요 치득세 네가 할 말도 아닌데 왜 네가 나서서 그러냐고 치득세는 중과산세 물린다 못 물린다 원래 등기가 무슨 등기니까 등록 면허세 등기니까 간단한 논리예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시험에 지금 계속 되고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문제 9번으로 가보죠 문제 9번은 우리 시험에서는 우리는 지금 44% 정답률이 나왔어요 그럼 다른 데서는 9번이에요 26% 정답률이 나왔어요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우리는 이 세율 정도는 우리는 더 암기를 더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 우리가 조금 더 아주 이만큼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 조금 오른 거 법인이 합병을 했어요 법인이 합쳤다는 이야기는 법인이 뭐 했다는 이야기인가? 두 집이? 한 집으로 합병을 잘 모르면 합병이 뭔 말인지 모르면 법인이 결혼했다 그러면 돼요 법인이 결혼해서 남자 집에 살고 있는가 여자 집에 살고 있는가 새 집에서 살고 있는가 몰라요 결혼하면 남자 집으로 갈 수도 있고 여자 집으로 갈 수도 있고 새로 집을 사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합병도 A하고 B가 합치면 A로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합병은 상관없어요 그런 건 그래서 합치고 나서 법인이 합치면서 부동산을 취득했네 그럼 법인이 합치면서 부동산을 취득했으니까 공짜라는 이야기인가 돈 거래했다는 이야기인가 합치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이야기예요 돈 거래했다는 이야기예요 돈 거래했으니까 유상승계 취득으로 보는 거예요 유상승계 취득으로 보니까 농지를 유상승계 취득하면 몇 프로? 3% 농지가 아니면 4% 농지가 아니네 농지가 아니니까 4%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법인이 합쳤잖아요 법인이 합칠 때 그냥 공짜로 합치는가요? 상대방 회사를 돈 주고 사야 된가요? 설죠 그게 유상이잖아요 합치면 유상이에요 합치면 유상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국가가 물건을 매각했어요 그럼 국가가 물건을 매각했을 때는 국가가 물건을 팔아먹었을 때는 팔았다는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알려줘야 된가? 안 알려줘야 된가? 알려줘야죠 그런데 알려줄 때는 매각일로부터 매각일로부터 며칠 안에 매각사실을 통보해 주면 되고 30일 30일 이내에 매각사실을 통보해 주면 되겠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동그라미 3번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 주택을 취득했는데 이제 6억 초과 9억 이하네 그럼 이제 주택을 유상으로 거래했을 때 6억이 안 됐을 때는 몇 프로? 1% 9억이 초과 됐으면 3% 6억에서 9억 사이면 취득 가격에다 먼저 몇을 곱하고 3이 아니에요? 2 1을 곱하고 얼마를 나누고 3억 빼기 3 빼기 3 틀렸네요 임기현 선생님 엄청 좋아하는 질문이네요 이거 모의고사에다 막 내고 그래요 그래서 제발 모의고사는 못 내게 해요 제가 이러고 모의고사는 내지 말아요 그랬더니 동영에다 내버렸어요 이야 진짜 끈질겨요 끈질겨요 진짜 아주 끈질겨요 어떻게 저 숫자를 저걸 모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렇게 낸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문제를 냈을 때 대비하는 거예요 지금 4번을 오답으로 하신 분들은 분명히 제가 이번 34회 시험은 세법 가로 넣기나 가로 항목에 있는 것과 단서 주항을 잘 보세요 가로와 단서를 잘 보세요 딱 보는 순간 공동주택의 개수 그러면 얼마가 넘지 않으면 9억 이하가 되면 지득세를 부과하자 어 맞았네 그러고 넘어가 버리면 안 돼 가로가 있을 때는 꼭 보셔야 돼요 대수선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틀렸네요 완전 꼼수를 써놨네요 참 야비하죠 어쩔 수 없어요 다 합격시키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10만 명이 시험 보는데 10만 명 다 합격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0만 명 중에서 2만 3천 정도만 합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 23%나 24%만 합격을 시켜야 되니까 이런 문제를 출처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상속 상속을 받았을 때는 시가인정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 상속은 시가표준액 증여는 시가인정액 이제 10번 10번 문제로 가보죠 10번은 우리 정답률 74% 나왔네요 어우 잘 나왔네 다른 학원도 71% 나왔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를 풀든 누가 예를 들어 제가 가르친 사람이 이 문제를 풀든 다른 사람이 문제를 풀든 똑같아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제가 출제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선생님이 출제했는데 똑같이 성적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강의했던 학원의 정답률도 거의 똑같아요 받아보면 진짜 똑같아요 이거는 등록면허세에서 과세표준하고 세율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세율의 오답이 되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에 주로 오답이 나와요 과세표준에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으로 이전 등기했어요 오? 이전? 이전 등기는 치득세다 등록면허세다 자 다시요 다시 가죠 등기를 원인으로 했을 때 치득을 원인으로 하면 치득세 이전을 원인으로 하면 치득세 설정과 변경과 소멸을 원인으로 하면 등록면허세 원래는 이전 등기니까 치득세 내야 돼요 그러면 상속은 농지를 상속받으면 2.3 농지가 아니면 2.8 어? 해결했죠? 그런데 치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니까 치득세 세율 중에서 더 높은 2.8에서 몇 프로 빼버리면 되고 2% 빼니까 0.8 1번 탈락 틀렸네 임차권이라는 용어만 나오면 임차 나오면 뒤에 가서 월 뒤에 건 몰라도 돼요 뭔 말인지 몰라도 돼요 월만 있으면 돼 월 끝 자 그러면 뒤에가 임차권 권자로 끝났죠 권자로 끝나면 끝에 가서 숫자가 2 권위 권위 그 다음에 가 니 요 가 너 어디 가니? 요 이렇게 그런데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은 뭐 하려고? 돈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그러면 채권 금액 지역권 그러면 지역권 요역지 가해 권 권 끝났죠 권 이 지상권 지상권 그러면 부동산 가액의 권 그랬으니까 어디 가니? 이렇게 권위 권위 이렇게 꿈 맞았네 5번 이렇게 풀면 되는데 요걸 74%밖에 못 만졌어요 아직도 관세 표준하고 세일이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11번까지 가보죠 11번 우리는 11번이 정답률이 49% 나왔어 그런데 다른 학원은 정답률이 44% 나왔어 똑같아요 또 이것도 왜 똑같냐면 1번 지문이 뭔 말인지 몰라서 그래요 올해 시험에 나오면 요 1번 지문을 시험에 낼 확률이 제일 큰데 요 지문을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외국인 선박을 우리나라로 수입해서 가지고 들어올 때 외국인 선박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올 때 치득세에서 특례세율이 적용이 됐을 때는 무슨 치득에 대해서만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연부치득은 아닙니다 그랬네요 그럼 연부치득에 대해서만 특례세율을 적용한다는 이야기는 연부치득일 때는 특례세율이니까 등기는 무슨 세일로 돌리겠다는 이야기가 등록면허세로 그럼 연부치득이 아니었을 때는 등기를 등록면허세로 돌린다 안 돌린다 안 돌린다 그러면 틀렸네 연부치득이 아니었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로 돌릴 수가 없네요 1번 바로 틀렸네 그래서 치득세에서도 특례세율을 적용할 때는 무조건 연부치득만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그 특례세율을 적용받았을 때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알아 놓으시면 돼요 엄청 어려운 질문이에요 1번 질문은 상당히 난이도 있는 질문이네요 2번은 감가상각이라는 거 이렇게 물어봤네요 여기는 감가상각만 물어봤는데 우리가 배울 때 감가상각 말고 앞에 자로 시작하는 거 하나 더 배웠어요 오, 알았어요 자산재평가 자산재평가나 감가상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뒤에 딱 글자 한 글자만 동그라미 딱 쳐버리면 돼요 된 된 끝 이것만 보면 돼요 자산재평가 변경된 감가상각 변경된 된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대도시 밖에 있는 회사가 대도시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누가 따라서 들어오겠는가요? 사람 사람 그러면 이런 경우가 나오면 치득세는 몇 배로 중과세하고? 2배 등록면허세 맞지 않네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 다 알아서 풀라는 거예요 사람이 늘어나면 치득세는 2배 등록면허세는 3배 이렇게 풀면 돼요 납세지 납세지 문제가 나오면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딱 두 가지 부동산이 어디 있는지 알면 부동산 소재지 모르겠으면 등록관청 소재지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여러 개의 저당권을 설정하네 그러면 여러 개의 저당권을 설정하니까 부동산 소재지가 한 군데라는 얘긴가? 여러 군데라는 얘긴가? 여러 군데니까 부동산 소재지다 등록관청 소재지다 그렇죠? 등록관청 소재지인데 대신에 그 담보를 잡힐 때 먼저 하는 지역이 먼저다 나중에 하는 데가 먼저다 먼저 그러면 처음으로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잡으시면 돼요 그런데 5번은 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등록하기 전에 돈만 내버리면 신고한 걸로 본다? 안 한 걸로 본다? 안 걸로 본다 신고한 걸로 보니까 가산세를 추가로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시고 12번부터는 잠시만 쉬었다 가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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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